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김은경 님을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는 내일 내 전화를 받다시피 하는데 며칠 전에 그런 전화를 보냈어요. 내일 식당에 봤는데 반찬이 이렇게 많습니다. 야 우리 북한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반찬을 차려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 막 미치겠습니다. 아니 그랬잖아. 횟집. 횟집 같았어. 설혜파국. 반찬이 그렇게 많이 나오던가. 해보니까 12가지. 그래서 그날 전화를 했잖아요. 이렇게 12가지 나오면 횟집이 지금 왔다고. 이거 우리 북한 사람들도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전화를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간식당. 북한식당이랄 것도 없어요. 우리 장마당에 퍼 앉아서 퍼 먹던 그 어쨌든 매식입니다. 그거 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식당은 없잖아. 가다가 길바닥에 앉아서 퍼 먹는 그런 식당은 아예 없으니까. 그쪽 골목이 어디 있어요. 없지. 하나도 없지. 나도 대한민국에 왔을 때 반찬이 너무 어깃차게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먹나. 이걸 어떻게 다 먹나. 그게 너무 어깃차서. 어느 식당 가도 반찬 다시 예수까지는 다 나와. 네. 김치는 무조건 나오고. 그거 볼 때는 사람이 눈에 풍년이면 먹게 안 되더라. 네. 북한에서 반찬. 북한은 무슨 반찬이니. 김치 하나도 변번이. 김치도 변번이 없잖아. 햇집에 가는데. 그 밑반찬만 지금 열두 가지 나서. 야.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또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서 먹으면서 그래서 한꺼번에. 야. 언니. 야. 나 우리 북한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지. 이 밑반찬. 이거 이름 뭐예요. 멍게라는 거예요. 야. 이름도 모르고. 야. 이런 멍게를 언제면 우리 북한 사람들이 먹어보고. 야. 나는 진짜 이 한국 이 식당을 먹을 때마다 나는 우리 북한 사람들 생각에 나는 이게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그 한국 언니가 그런가요. 에휴. 그냥 거기 생각은 저는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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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수가 없지. 뭐 이 한국어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말로는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야. 저는 잊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야. 북한 식당에 반찬. 억류관 가도 북한에는 냉면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저 국수입니다. 아. 나는 냉면. 나 한국에 오니까 냉면. 오면 이게 있더라고. 예. 비빔면. 비빔면 단. 북한에는 회국수, 국수.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예. 통체적으로 먹고 볼 때.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냉면이 뭐요. 한번 시켜봅시다. 얼음을 가득 깔아서 해 놨더라고. 그러면. 냉면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게 다 나와. 예. 우리는 옥류관에서 먹을 때도. 예. 국수 한 그릇 달래당 나오면 끝이야. 너 먹어봤어 옥류관에서 다른 김 다른 반찬 나오는 거. 기사님. 어. 저는 지금 90년대 초반에 그 옥류관 국수. 어. 그것도 우리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그 정무원지일 승용차 사업사 그 기사가. 어. 우리는 데다가 옥류관 그 표를. 그 표 구하기 또. 배정표. 하늘이 별장이죠. 머리를 또 깬잖아요. 예. 머리를 깬다니까요. 가볼까요. 그냥 이렇게 둥그랗고 똥. 그건 쟁반국수야. 예. 그 위에다가 그냥 끄멍끄멍 색깔 이래 놓고. 국수 색깔 끄멍끄멍. 위에다가 그 시터에 있는 비계를.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게. 혈관을 막 쏘. 아이 먹는 그 이 비계띠를 몇 점 풀러 놓고. 그 위에 담아서 그 노란자의 계란 요렇게 얇게 얇게 요렇게 실처럼 썰어서 놔. 그 기억밖에 없어요. 생반국수 나올 때 반찬이 따로 나왔나? 반찬이 따로 아니 나왔네. 그냥 그 국수. 그거 하나 딱 나오지. 그 쟁반국수 위에다가 모든 게 다 한 번에 뭉쳐서. 다 들어가 있어. 어떤 때는 그 도마돌 있지 않습니까? 도마돌. 예. 이렇게 또 얍게. 혜택 발라 놓다. 이렇게 놓는다니까요. 그거 북한에 반찬 없습니다. 순댓국집 가봐도 순댓국 하나 밥 한 공기 나오면 끝입니다. 외화돈으로 먹는 식당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나오지만은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먹을 때도 나오는 반찬에는 톡 없이 부족해.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식당 들어가도 시골이건 도시건 어디 나가도 반찬이 그 진하게 나오잖아. 그저 기자네. 응. 우린 애들이 식탁에 앉아도 수빙하는 분들이 와서. 예예 맛있게 드세요 뭘 달라면 예 인차까지 다 드릴게요 이야 이게 친절 봉사. 대한민국은 반찬 있지 먹다 떨어지면 이거 조금 더 주시하면 더 줘. 맞아. 북한은 그따께 어디에 있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달라는 말을 북한 주민들은 할 줄 몰라. 원래 또 만약에 더 달라고 하면은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노 집을 가져갈 그 공리를 하느라고. 우린 데다가 줄 생각은 못한다니까요. 아기 없어. 예. 우리는 진짜 버려지만도 못하는 인생이오. 그렇다니까요. 예 그저 먹는 것도 제일 다루듯이. 예. 자기 이 수야를 뭐 풍종을 못하고 예 그저 그러는. 북한에서는 식당 접변도 권력입니다. 그 그릇 날라다 주는 것도 그래서 막 던져주고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봐 웃으면서 예. 또 뜨거운 그 무슨 그 저 그 뭐라고 갈비탕 나올 때는 뜨거우니까 다치지 마시면서 자기네가 다 놔주잖아. 예. 북한은 그따가 없습니다. 거저거저 뚜고 넣고 휙 가면 먹고 나갈 때까지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김치 좀 떨어져서 조금 더 주시오. 북한 주민들은 어디 가서도 그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더 달라는 말을 북한에는 불문을 이뤄.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은 누구도 몰라. 기사님 이장땐 무슨 게 생각나는가 그 돌솥 비비빵 먹는 그 새까만 그릇 있잖아 그 새까만 게. 거기다가 이렇게 탕이 이렇게 식으면 또 와서 이러지 않으니까 듣게 드릴까요 이 친절 봉사. 그 무슨 참 얼마나 이게 그것만 봐도 오직 사람을 기중해 여기는 이런 이 나라 이 나라가 국민이 국민의 위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과 수령이 수령에 위한 수령 적석을 위한 제재가 이렇게 달라. 우리는 그 잘난 돈 내고 나가 사먹는 것도 그것도 사먹으시오 배정표까지 받고 옥류관에 가도 밑반찬 달란 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먹어도 국수 한 그릇 나면 그죠. 제 돈을 내고 먹는 것도 눈치 봐야 되는데. 눈치 봐야 돼.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어쨌든 들어와 앉을 때부터 그저 나갈 때까지 그저 딱. 제가 저 이 서빙하는 분들이 그 나이 있는 분들인데 이 어린 애들 앞에서 나는 예예 존경 따로 딱 딱 붙이고 나는 그거 보고 내가 딱 반했어요. 식당 문화가 이렇게 다르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 개인 식당이든 국영 식당이든 다 속합니다. 그런 식당에 가면 반찬이 딱 한 가지 나온다. 요거 다 먹어서 더 주시오 하면 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식당에 들어가면 먹을 때마다 이거 하나 더 주십시오. 그래요? 하고 얼른 겠다 주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것도 조금 더 주십시오. 악동을 더 먹겠다고. 기사님 우리 이 짜장면집에 가면 꼭 요렇게 노란 노란 단무지. 고기 요렇게 나는 게 고 색깔이랑 이쁜 게 얼마나 먹는 게 기분이 좋고 예. 손님은 망이라고 섬기고 그 속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돈을 기꺼이 내고 먹는. 그 메뉴. 식당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아주 친절한 메뉴. 북한은요 그런 거 없어요. 쫙쫙쫙 넣고 먹거나 말거나 휙 가버립니다. 늘 굶어있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봐도 반찬. 밥알 하나 안 남는. 개 핥아 먹으면 굴을 거잖아. 예 맞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하여튼 이 상호에다 놓은 접수들이 몽땅 그저 개 해를 빨아놨듯이 그저 반반. 몇 개도 안 된다. 설거지가 깨끗할 깁니다. 아무리 빨리 먹어도 천천히 먹는 사람들 있잖아. 특히 애를 데리고 가면 국수를 정말 천천히 먹거든. 뒤에 손님이 벌써 나가기 기다려서 서 있어. 조금 어려먹으면 의자를 빨리 툭툭 차.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맞아요.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은 그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대원들 권력이라고. 재도 내고 먹는 것도 빌어먹으려고 두른 사람처럼 하대합니다. 압축 들고 있다고. 그 그릇 나눈다고. 그렇게 뚝뚝 돼. 기자님. 그 서빙 있잖아요. 그 서빙 그 직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 책임 비서 자직 비서 뭐 이런. 백으로 들어가야 들어가요. 백으로 들어가잖아. 백으로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야 들어간다니까요. 야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여기에 저 해외에 나가서 식당하거나 봉제하다가 여기 온 애들 많습니다. 인욕팔이로 나가서. 자기네 핵심 계층이래. 상위 일 프로. 그런 말 허투루하지 마시오. 상위 일 프로가 뭐가 부족해서 제 새끼를 남이 나라 식당에 가서 쇼빙하다가 저 기타 두드리고 쇼빙하다가 놀이하는 그런 직업에 내 번입니까. 그러니까 상위 일 프로도 다 놀이라는 거야. 그 애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 지하철 근처에서 아마 이렇게 쳐도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그 정체만 알면은 다 그래도 많아요. 또 떠나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김일성 쪽석이 이름을 걸고 해외에 나가시까. 뭐 그런 버스라는 거는 뭐 없고. 어디 거죠. 그렇게 하고 팁을 주잖아 손님들이. 저녁에 들어가면 다 꺼낸대. 맞아요. 그렇게 발견되면 다 받쳐야 돼. 당 자금으로는 무조건 들어간대. 이게 북한입니다. 반찬을 하나 통해 보다 나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억류관 아무리 가도 한국에 오드 대표단 해외 교포들은 반찬 몇 가지 놔도. 거기서 진짜 배정패를 어렵게 구해서 들어가 먹는 사람들은 국수 한 그릇 달라고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식당에 가서 대화할 수가 없어. 국수 한 그릇 훅 퍼먹고 빨리 나가야 돼. 뭐 되게 집어먹을 게 있어야 시간도 가겠는데. 기자네 그러니까 이 한국 식당은은.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뭐이나 요렇게 맛 맛이 어떻게 하나 맛있게 먹자고 갔는데. 북한은 그저 뭐 시라지든 뭐 똥죽이든 어쨌든 그저 배만 부르고 목구멍 그저 넘어가서 배고저 차면 되는 그런 양식으로 사니까 안 그래요? 맛을 내고 우리는 안 보잖아요. 그게 술통이야. 맛을 보고 식당에 가요 그냥 이 배를 채우자고. 그렇지. 이게 차이점이라니까요. 북한의 식당 대한민국 식당 반찬 하나를 놓고 봐도. 인간 지옥인 북한하고 정말 천국이고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식당의 반찬 그거를 내놓는 대한민국의 친절한 그분들하고 북한의 소위 접대원들이 작태만 봐도 우리 천당이 온 게 분명해. 이야 정말 우리는 천국에 왔어요. 천국에 왔어. 예. 북한 주민들 언제면 식당에 자유로이 드나두면서 깨끗하고 맛있는 반찬을 여러 개씩 넣고 담소를 나누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순간 진짜 입맛을 알고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쯤이면 올까? 예 괜찮아요. 쌀밥? 옥수수 쌀밥? 뭐 밀가루 무슨 두둑국이요. 이런 기본 양식도 배불리 배불리 맛있게 뭐 먹는데. 반찬을 어떻게 갖가지 먹는다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해요. 꿈도 못 꾸지. 이야 오다가 먼지 바닥에 퍼두고 앉아가지고 그 녹마국수 하나 훌 말아주면 반찬이라는 것도 아예 없습니다. 먼지 펄 펄 나는 데서 코로 훌쩍거리면서 비벼주는 그 그것도 우린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 그렇게 한심한 게 북한입니다. 이거는요. 말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입니다. 저 순창 고추장을 저 북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오이다 푹푹 찍어서 그 옥수수 밥에 달아야 먹었으면 아마 우리 두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덩실덩실 춤출깁니다. 춤추지. 너무 맛있어서 한국 고추장에. 이야. 북한에서 그렇게 먹을 오이가 없습니다. 오이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약의 쓰재도 없습니다. 그것도 나라인데 오이도 못 먹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 무슨 반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휘두르는 식당은 하나의 소 권력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덤내고 먹는 것도 그렇게 눈치 보며 먹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북한이 어떤 사이인지 알만하죠. 가난하고 가난하고 너무 가난하고 가난하다는 하니까. 서로 또 깔봅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자유화될 때 이 의식은 분명히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물건 하나 지고 있다고 남을 천시하는 것. 돈 받으면서 떡떡거리는 저 권력. 권력이 변형돼서 식당 밥죽 들고 있는 사람까지도 권력을 부리는. 북한의 저 시스템 반드시 북한이 자유화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북한이 저 잊으러진 70년 동안 고질화된 후천적인 고질병이 돼버린 적어도 다 없어질 거야. 한국 식당은 우리 일에 먹고 나올 때는 서빙한 분들이고 주방에 있는 사상님들이랑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다 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방에서도 머리내고 많이 인사하는데 북한 식당에는 뭐 인사는 됐죠. 인사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무슨 앉아서 조금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걸려서 물이라도 먹자고 물을 좀 달라고 말해도. 아 눈총을 쏩니다. 이렇게 찔찔찔찔찔 가리빵하고. 근데 이제 북한이 장마당에 그 먼지 뽀떡이 앉아 먹는 국수. 그 사람들은 그래도 또 오 야 이 말은 해. 예 그런데 북한이 어떤 식당에도 또 오시오 말을 안 해. 어째다 한 번 둘아 먹으니까. 그런 말 안 해. 그 뭐 김일서에 내놓은 그 뭐 사회적 구경 무슨 식당이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개인 식당 이거는 어쨌든. 그건 동네 장사요. 그런 데로 또 맛있게 하니까 갈 때는 다음에 또 내 거 좀 싸워 야. 또 좀 내 거 좀 다음에 또 와서 좀 먹자 오 야. 그러니까 이게 인민의 나라가 자본주의 요소라고 하는 장마당이 오히려 더 친절해. 더럽게 먹지마는. 이렇게 오늘 반찬을 통해 본 대한민국과 북한 저 악독한 체제. 그 체제의 그 본질적인 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